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 mbc총국 범람하는 동거 넘치는 영상 속에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알짜배기 영상만 쏙쏙 고르고 골라서 보여드립니다. 너튜브 나 구독자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의 홍수 속에서 기르레이코 헤매맨 분들의 지침서가 되고 싶은 너튜브 나 구독자 오늘의 주인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샘 정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2015년부터 5년차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다은샘은 취미와 재미로 3D 모델링과 프린팅을 시작하였습니다. 16년 1월 관심있는 분들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시작한 유튜브에는 제가 좋아하는 다양한 주제의 영상들이 쌓여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도 하고 책도 팔고 강의도 하며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처음부터 기획하고 준비한 건 아닙니다. 다은샘이 일을 만들고 일을 하는 과정이 궁금하다면 영상에서 다하지 못한 저의 이야기를 만나보면 어떨까요? 너튜브 나 구독자 오늘의 주인공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샘 채널 운영자 전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에 캐릭터 모양이 나왔는데 똑같으시네요. 네, 제가 그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메이커 다은샘. 일단 메이커 하면 우리가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서 사고를 많이 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의미와 좀 비슷합니까? 아닙니다. 메이커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발명이나 뭔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만들기 자체를 어떻게 보면 즐기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메이커가 만들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메이커에 이하를 붙여서 메이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메이커 활동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만들기는 워낙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이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 메이커 문화를 알게 된 거는 2014년에 서울에서 열렸던 메이커 페어를 참여하면서부터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아 나는 메이커가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더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활동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뭘 만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많이 노출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메이커 다은쌤 채널 말고도 제가 은희랑 다은쌤 교육생각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한 채널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생각이 많아서 생각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라고 하는 좋은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모델링이나 3D 프린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 분야에 책을 집필해서 책도 내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만들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작품 활동도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강의 이야기도 하셨는데 강의도 하시고 또 책도 출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바쁘신데 너튜브를 하게 된 진짜 계기가 뭘까요? 사실 강의도 책도 어떻게 보면 이 너튜브? 유튜브 때문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저는 유튜브를 정말 오래 했거든요. 이제 다음 달이 되면 8년 차입니다. 8년? 그러면 너튜브가 이제 막 붐을 타기 전부터 하셨던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3D 프린터라는 거를 접했을 때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해외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서 진짜 일시정지를 하면서 하나씩 따라하면서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3D 프린터 사용을 하고 나서 이런 정보를 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시작이 돼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보를 나눠주다 보니까 채널 이름도 이제 다은쌤이 돼버린 거였거든요. 알려주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제가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아닌데 다른 분들이 어디 근무하시는지 아는 분들도 간혹 계시곤 합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일단 만든다는 거는 이제 무에서 유, 창작 아니겠습니까? 뭐 손재주만 있으면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호기심이 생기는 일이지만 이게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손재주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사실 손재주가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거고 어떻게 보면 손재주보다는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잘하고 싶고 남들에게 조금 더 좋은 걸 보여 싶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 먼저 작용을 하니까 선뜻 시작하지 못하니까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일단 생각이 들고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어렸을 때는 다 흑장난도 하고 쿠키도 막 이상하게 만들어서도 너무 즐거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으로 뭔가 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휴 그때로 좀 그냥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이렇게 만드시는 분 보면 디자인을 또 전공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디자인이나 예술계통을 좀 전공을 하셨나요? 저는 만드는 게 좋아서 공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을 제가 선택을 해서 갔는데 운이 좋게 산업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서 산디도 북수 전공으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저도 잘 못 그려요. 그런데 요즘에 컴퓨터라고 하는 친구가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보다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리는 거를 더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이어서 우리 다은쌤의 수많은 영상 가운데서 한 편을 만나보게 될 텐데 먼저 어떤 영상인지 소개 잠깐만 해주실까요? 메이커라고 하는 게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메이커들에게는 자기가 선호하는 도구하고 재료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그중에서 3D 프린터라고 하는 도구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3D 프린터를 처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찍은 영상입니다.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그럼 영상 보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렴한 걸로 해서 대표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게 그렇게 안 쓴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사실 어떤 제품을 사도 똑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3D 프린터 추천 좀 해주세요라는 질문을 진짜 제일 많이 받습니다. 3D 프린터를 물론 가장 큰 목적에 따라서 나눌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큰 목적을 개인 사용자가 좀 취미용으로 입문용으로 사용하는 프린터라는 목적을 제가 일단은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무조건 싼 거를 먼저 사서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작 사서 사용을 해보면 막상 많이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큰 거나 너무 비싼 걸 사신 분들은 사실 너무 아깝죠. 베드가 크면 큰 출력물을 뽑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출력물을 여러분이 자주 안 뽑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3D 프린터의 실패율도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걸 큰 거를 한 파츠로 뽑는 게 좋을까 그냥 나눠서 작은 파츠 파츠 뽑는 게 좋을까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베드가 무조건 큰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성비 좋은 작은 친구들서부터 사용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3D 프린터와 관련된 영상을 만나봤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요즘에 이 3D 프린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로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는 구독자가 700명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조회수가 100회만 나와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랬거든요.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3D 프린터 리뷰하는 영상이 나오면 일단 기본 1,000회씩은 다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생겼구나라는 것도 알지만 댓글에서 확실히 이제 조금 어린 친구들도 유튜브 많이 보니까 저도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샀어요. 근데 안 돼요. 막 도와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중고등 학생들도 이 3D 프린터에 많이 관심이 생겼구나. 저도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계를 사실 잘 모르는 저도 얼마 전에 3D 프린터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거를 고양이가 먹나 안 먹나 이런 것도 확인하는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속는지 속지 않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겠죠. 그러면 전담 메이커가 사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직접 뛰어든 경우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크라우드 펀딩 이야기는 뭘까요? 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제가 이제 메이커 활동의 대표적인 행사가 메이커 페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메이커 페어를 가고 싶어서 2016년에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투자를 받아서 미국의 메이커 페어를 갔다 왔었고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가 초기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책을 내고는 싶은데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모일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독립 출판으로 처음에 책을 내게 됐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을 텐데 저는 이 프로젝트가 진짜 있는 프로젝트야 하면서 놀랐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2017 전재산 탕진 프로젝트입니다.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뭔가요? 아주 딱 직관적으로 네이밍을 만든 건데 전재산을 탕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아니 모아야죠. 전재산의 2배로 불리는 프로젝트 이런 게 아니라 탕진이라고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는 돈을 잘 버는 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얼마나 잘 쓸까는 고민하세요? 아니요. 그런데 일단은 안 써요? 모으기 바빠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전재산 그때 당시에 제가 모았던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저의 전재산을 정말 잘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페어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큰 도시에서는 다 1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이크업 페어를 찾아가는 프로젝트로 경비로서 이제 저의 전재산을 사용을 한 거고 저는 이 프로젝트만큼은 진짜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돈 잘 썼다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진짜 갑자기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돈을 그렇게 버는데도 사실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모은 저 재산을 저렇게 좀 계획적으로 쓴다면 잘 썼네라고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그 8개 나라에 12개의 메이크업 페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많이 열리는데 미국은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주별로 열려요.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랑 어스틴이랑 피치버그, 뉴욕 이렇게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렇게 하고 아시아도 이제 한중일도 다 메이크업 페어를 갔다 왔었죠.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떤 작품, 작품이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작품들로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3D 프린터로 만들었던 심플 애니멀즈라고 하는 동물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같은 작품을 가지고 쭉 참여를 한 겁니다. 심플 애니멀즈요? 네. 어떤 곡인가요? 그러니까 심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직선만을 사용을 해서 최소한의 직선을 사용해서 그 동물의 특징을 잡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납작한 동물 시리즈인데 제가 저때 당시에 이제 한 70여 종의 동물들을 그렇게 저만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간 겁니다. 멋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품들을 오늘 다연쌤이 가지고 오셨는데 그거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수 있겠네요. 저는 궁금한 게 많은 이제 메이크업 페어를 가셨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메이크업 페어가 있다면 어떤 페어였을까요? 진짜 이게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 보니까 정말 인상에 남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꼭 하나를 꼽으려면 저는 프랑스 낭스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거기에서 인상에 깊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여기인가요? 영상 중에 나오는 것이? 인력 놀이기구라고 제가 조금 표현을 하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운용이 되는 놀이동산 이런 느낌일까요? 그렇네요. 지금 방금도 직접 줄을 잡아당기면서 부채질을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사랑의 손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자전거를 실제로 밟으면 조그만 미니어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레이싱을 펼치기도 합니다. 열심히 지금 페달을 밟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딱 정말 이제 저기 아이가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저걸 돌려야 돼요. 돌리고 계시네요. 인력으로 움직입니다. 무조건 인력으로. 그런데 열심히 돈 내고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렇게 힘을 써서 타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기가 이제 프랑스가 철학이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저렇게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동력을 이용하는 놀이기구나. 아니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원래 인간이 사용했던 나무나 금속이나 천을 더 많이 사용하는 작품. 뭐 이런 식의 특징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 기억에 남는 메이크업 페어입니다. 네. 이야기할수록 너무나 재밌는데요. 이어서 저희가 또 영상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영상인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제 3D 프린터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 영상이거든요. 이제 쌤으로서 다음 쌤으로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개를 이제 설명해주는 영상입니다. 네. 이번 영상도 궁금합니다. 얼른 한번 볼게요. 앞서 모델링한 미니 2젤을 큐드라에서 불러왔습니다. 따로 세팅을 건드리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일단 슬라이스를 진행해서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그냥 출력을 하게 된다면 이 미리 보기로 이렇게 높이를 바꿔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중간다리가 보면 없었는데 갑자기 반짝하고 공중에 생기는 형상들이 있죠. 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이 가운데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 안되고 이 모델링은 서포터가 꼭 필요한 모델링입니다. 서포터 생성을 클릭하고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하늘색에 서포터가 생긴 게 보이는데요. 빌드 플레이트 위, 그 다음에 오버핸 각도는 60도 정도로 설정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출력을 했는데 내 프린터가 만든 게 이 이 젤의 다리가 붙어서 나왔다 하면 지금 레벨링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와 하나의 작품이 하나 탄생된 영상을 봤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 보면서 너무 궁금했던 게 우리 다은쌤. 이 3D 프린트 사용법에 대해서 많이 공급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영상 올리면 무료로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은쌤의 비법일 수도 있는 건데 정보들을 그냥 다 이렇게 공유를 하시는 거잖아요. 공유하는 거 아깝지 않으세요? 아주 예리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이잖아요. 아끼다가 똥된다. 똥된다. 특히 제가 하는 분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 분야다 보니까 지금 제일 좋은 프린터 지금 제일 좋은 어떤 기능들이 내년에 좋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식의 가치가 빠르게 구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공유하는 것들이 절대로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네요. 한 수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배웁니다. 아까 민수 씨가 이따가 많은 작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라고 예고해드렸죠. 기계를 좀 올렸잖아요. 그랬죠. 보니까요. 작품들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어떤 작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 앞에 있는 딱 귀여운 두 친구부터 한번 제가 올해 만들었던 작품 중에 가장 애정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스투키를 샀는데 이 스투키가 삐죽한 게 저게 TV 안테나처럼 예쁘게 화분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스투키에다가 이렇게 TV 모양의 화분을 만든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친구가 이렇게 발이 움직여요. 귀여워죠. 귀여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 캐릭터를 이제 모티브를 삼아가지고 역시나 이렇게 화분으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지금 필름으로 이렇게 또 얼굴을 만드셨나 봐요. 맞아요. 필름으로 이제 흙을 일부러 좀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물을 주면은 이렇게 물에 흙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 좋다. 그거 재밌겠네요. 또 센스 있게 옆에 MBC라고 또 TV 모양의 썬프즈 가지고. 오늘 또 네 살짝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작품도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전재산 탕진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게 이제 이렇게 생긴 동물? 네 심플 애니멀즈. 원래는 70여 종의 동물을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딱 이제 시비 간 지 특히 내년이 검정색 토끼띠라고 하더라고요. 선묘해요. 그래서 하나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너무 예쁘다. 의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동물들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시비 간지 동물들을 다 가지고 왔고요. 혹시 호랑이는 없나요? 호랑이 뜻인가요? 호랑이도 있죠 이렇게. 아 호랑이. 또 2022년이 이민년이니까 올해를 좀 마무리 잘 하라시라고 호랑이 한번 또 만나봤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만들었던 것 중에 다 이제 타일이거든요. 타일. 이 밑에 보이는 타일인데 지금 보면은 얘가 이제 실크 필라멘트로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광이 날 겁니다. 이렇게. 독특한데요? 반짝반짝하네요. 특히 또 여기 조명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굉장히 화면에 예쁘게 나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타일 예쁘네요. 색이 영롱하네요. 네. 그 옆에 있는 것도 그러면 큰 타일이에요? 그렇죠. 큰 타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봤던 그 이젤 있죠? 아 거치대. 이젤도 제가 거치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3D 프린터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크기를 키워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지금 커졌죠. 이젤이. 그래서 오늘 방송하겠다고 큰 것도 뽑아오고 이렇게 큰 타일도 이렇게 뽑아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 이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만드는데 작은 거는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작은 거는 이제 3D 프린터 세팅마다 조금 다르긴 할 텐데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는 이제 2시간 안에는 무조건 나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면 출력을 합니다. 금방 나오네요. 다은쌤 궁금한 게 다 성공을 하나요? 작품들이? 처음에는 성공을 많이 못하죠.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메이커로 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메이커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실패를 알고 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처음부터 잘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겁먹고 시작도 안 하면 저는 그게 메이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이커는 일단 실패할 것도 알고 잘 안 될 것도 알지만 일단 만들어봅니다. 멋있습니다. 넘어질 줄 아는데 달리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너무 멋지십니다. 그리고 작품이 제가 정말 아까 리허설 할 때 환호했던 작품이 있어요. 그거 얼른 보여주세요. 그거요? 이거 카메라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글자가 이렇게 하면 어떤 영어 글자가 헬로우 안녕 헬로우 헬로우가 보이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머머머 글자가 바뀌었어요. 월드로 바뀌는 그냥 뒤로 돌렸을 뿐인데 단어 자체가 의미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보이시죠? 해피 네 해피 그리고 이쪽에는 메이커 메이커 와 해피 메이커 해피 메이커 이런 거 약간 기술이 고급 기술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요? 고급 기술까지는 아닌데 아이디어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컴퓨터가 또는 3D 프린터라고 하는 기계가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실행력으로 옮긴다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옆에 이 텀블러를 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컵홀더 컵홀더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한번 좀 드려볼게요. 앞으로 목표나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사실 이렇게 일을 하고 직업을 갖는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걸 시작을 했으니 10년은 해보자고 했는데 생각보다 10년이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계속 지속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속을 하려고 고민을 하면서도 이렇게 즐겁게 만들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고민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3D 프린터로 만든 작품들로 조금 예술전이나 이런 전시에도 참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메이커 다은쌤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문자로나 채팅방으로 벌써 뭐 메이커에 관심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은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 MBC 충북